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집에 뒤에 있는 유명한 공원으로 외출합니다. 집에 뒤에 있는 유명한 공원으로 외출합니다. 집에 뒤에 있는 유명한 공원으로 외출합니다. 유메이나는 유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형용동사이며 기본형은 유메이다 입니다. 형용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종지형인 다를 삭제하고 나를 붙인 뒤에 명사를 붙이면 됩니다. 이러한 변형을 외국인이 일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형용사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공원으로는 유명한 공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집단으로 외출한 공원으로 외출하기입니다. 집단으로 외출하기입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